지금 몇 시예요? 지금 몇 시예요? 어디에 가요? 회사에 가요 몇 시까지 가요? 2시까지 가요 듣고 따라 하십시오 지금 몇 시예요? 1시 10분이에요 어디에 가요? 회사에 가요 몇 시까지 가요? 2시까지 가요 선생님, 시간 있으세요? 마리아 씨, 지금 몇 시예요? 3시 반이에요 그럼 30분쯤 시간이 있어요 4시에 회의가 있어요 그럼 잠깐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들어오세요 네, 고맙습니다 선생님, 시간 있으세요? 선생님, 시간 있으세요? 선생님, 시간 있으세요? 마리아 씨, 지금 몇 시예요? 마리아 씨, 지금 몇 시예요? 3시 반이에요 3시 반이에요 3시 반이에요 그럼 잠깐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잠깐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, 고맙습니다 선생님, 시간 있으세요? 선생님, 시간 있으세요 선생님, 시간 있으세요? 선생님, 시간 있으세요? 몇 시까지 가요? 2시까지 가요.